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여러분 메인 이벤트 사은품 당첨 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까볼게요. 이거 돈 한 푼 안 드리고 밥만 먹고 얻어낸 택배비. 전자제품. 0원짜리 전자제품. 표정 봐. 엄청 좋아. 여러분 아직 뭔지 몰라. 아직 몰라. 보여요. 지금 틀면 안 되는데. 아 진짜 못 가겠다. 이거 중고를 팔 수도 있잖아. 구독자 이벤트? 최고다. 열어봐야 알아. 진짜 콩나물 들어줄 수 있어. 어머니 떨린다. 콩나물 아니에요? 콩나물? 콩나물 한 짓에 천 원. 간다. 까기 싫어. 이거 중국 나라에 발목해서 15만 원 받을 텐데. 2세대래. 2세대래. 와 최근에 나온 거겠네요. 그러니까 이거 세금 버전입니다. 이제. 사실 내가 쓸 일도 없지만. 나는 갤럭시 유저지만. 1세대래. 귀여워. 다 위키래. 이건 뭐지? 설명서. 설명서. 메인 이벤트? 표정 봐. 앙텍 유방 여러분 오픈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반짝반짝 껴줘야지 껴줘야지 나 이어폰 끼지도 않지만 여기 불 들어와 뭐야 충전 충전 하라고? 껴있으면 충전되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귀에 들어가서 중고를 안살래요 와 이런느낌 인싸가 이벤트 안해요 인싸가 되었어요 그럼 이만 돈 주고 사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